자 이번에는 인벤터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은 무슨 무슨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행여 우리가 뭐 그 새 책상을 이제 새로운 회사에 가서 새 책상을 배정받으면 우리가 먼저 하는게 뭐죠 책상 정리부터 하죠 쓰기 쉽게 어 예를 들어 뭐 책은 내가 이제 뽑기 쉬운 위치에 그 다음에 펜은 내가 어 이제 갖다 쓰기 쉬운 위치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식으로 프로그램 프로그램 도 새로 설치를 했으면은 우리 입맛에 맞게 환경 설정을 좀 추가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환경 설정하는 법을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인벤터의 대표적인 환경 설정은 바로 도구 탭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옵션 그 다음에 문서 설정 그리고 사용자와 이 세 가지에 대해 세 가지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교재에서는 아마 응용 프로그램 옵션만 설명을 해놨을 텐데 제가 추가적으로 문서 설정과 사용자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클릭합니다 자 오늘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탭이 나와있게 되는데 뭐 다 알면 좋겠지만은 사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걸 다 알 필요 없죠 그래서 어 저는 디폴트 상태에서 이렇게 바꾸면 작업하기 편하다 자 요 상태를 요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주석 축적입니다 이게 일로 되어 있는데 일로 되어 있으면 이 주석 축적이 뭐냐면은 어 스케치 상태에서 이런 그 스케치 요소의 점의 크기 라든지 그 다음에 자 치수의 크기 라든지 요런 것을 지정하게 됩니다 1 상태는 조금 작고 1.5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자 저장 탭 여기 넘어가구요 파일 탭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색상 탭으로 넘어갑니다 색상 탭은 제가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는데 바로 겨울 낮과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배경이 아마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으면은 일단 처음에는 딱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눈이 좀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배경은 반드시 일색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 겨울 낮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자 강조 표시에 보면 사전 강조 표시와 향상된 강조 표시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그 해당 개체를 선택했을 때 선택되는 자 그래픽이 자 어떻게 되는지를 음 어떻게 된지가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여기는 한 겨울 낮으로 하고 일색상으로 하면 가장 보기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표시로 넘어갑니다 자 화면 표시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 모양이 문제가 됩니다 문서 설정 사용과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 기폴트는 문서 설정 사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따라 하세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따라 하시고 보세요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을 체크한 다음에 옆에 있는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자 비주얼 스타일이 아마 운명 처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 모델링을 할 때 어 이 모델의 외곽선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면 되구요 자 요 두개를 반드시 축제 하십시오 딴거는 지나쳐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은 물론 뭐 하시는 분은 하시겠는데 안하는 것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요거는 아마 화면 표시 탭에서는 이제 교재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게 오토캐드를 쓰시는 분이 인벤터를 이제 갈아 타시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오토캐드를 쓰게 되면은 그 휠로 이제 줌 인 줌 아웃을 하죠 근데 인벤터 하고 오토캐드 하고 이제 휠을 위로 올렸을 때와 아래로 올렸을 때의 그 줌의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하고 인벤터 하고 줌 방향을 똑같이 하시려면은 줌 동작의 방향 반전을 체크해 주시면은 똑같게 될 겁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구요 자 하드웨어 탭 넘어가고 프롬프트 탭 도멘 탭 노트북 자 스케치 자 스케치 탭에서는 작성 시 치수 편집과 스케치 작성 시 스케치 평면 보기를 체크를 해 놓습니다 아마 요게 아마 디폴트가 체크가 안 되신 분이 가끔 있을 텐데 요렇게 되면은 스케치 상태에서 치수를 작성했을 때 그 해당 치수가 그냥 작성되고 치수 편집 창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치수를 더블클릭해서 다시 들어간 다음에 편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녀석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끔 가다가 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형상투형 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여기서 보시면은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투형 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 중국 사용자들 이상은 이거를 체크 해제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잡한 평면 그 솔리드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작성하면은 그 스케치 면에 있는 모서리가 전부 다 스케치 요소로 이제 자동으로 형상투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스케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 해제해 버립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초급에서는 이거를 체크해 놓은 게 훨씬 편안하니까 요건 그냥 체크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부품 탭입니다 자 부품 탭에서는 달라진 게 뭐냐면 2013 버전부터 새 부품 작성 시 스케치가 XY 평면의 스케치가 아니라 새 스케치 없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부품 환경에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립품 탭으로 넘어갑니다 조립품 탭은 이제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자 여기는 관계 음성 알림 얘를 반드시 체크 해제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조립품에서 나중에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할텐데 조립이 될 때마다 어 뽁뽁 하면서 뿅망치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그 조립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은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나기 때문에 어 본인도 거슬리고 옆자리 있는 사람도 거슬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 해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의 환경 설정 요정 좀 됐고요 자 확인 버튼 눌러서 나갑니다 자 문서 설정은 해당 문서를 열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나치고요 자 사용자화로 갑니다 자 사용자화는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단축키와 그 다음에 메뉴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의 종류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보시면 리본과 키보드와 표식 메뉴가 있게 되는데 리본은 그냥 지나치십시오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키보드 자 키보드에서는 보시면은 범주가 있고 자 여기서 뭐 부품에서 부품 명령을 해 놓고 여기서 우리가 그 단축키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스케치된 피처만 놓고 볼게요 예를 들어 구멍은 단축키가 H입니다 돌출은 E에요 로프트는 Shift, Ctrl, Shift, L 입니다 그렇죠? 자 그래서 오 단축키를 그럼 요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굽힘을 클릭한 다음에 예를 들어 A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 근데 자 인벤터의 단축키는 작성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품 상태에서는 스케치 상태에서의 단축키와 그 다음에 피처 상태의 단축키를 서로 공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축키를 스케치 상태의 L이 있으면은 돌출 상태에서 L을 쓰면 안 돼요 둘이 충돌이 납니다 그리고 오토캐드를 많이 쓰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를 두 글자를 써도 상관없죠 그렇죠? 근데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두 글자가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돌출이 E 잖아요 그 땐 상관없어요 CA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어를 써주고 엔터키를 눌러야지 명령어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단축키가 두 글자든 세 글자든 상관이 없는데 인벤터는 단축키를 누르자마자 발동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E로 시작하는 단축키가 예를 들어 leave라고 해서 하나 더 있으면 예를 들어 leave라고 이렇게 할게요 엔터 쳐서 그러면은 옛날에는 E만 눌러도 바로 발동되던 돌출이 이번에는 E로 시작하는 단축키가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인벤터에서 물어봅니다 E로 시작하는 단축키가 하나 더 있는데 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B를 더 써서 leave라는 명령을 발동시키겠느냐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죠 스케치와 그 다음에 스케치 피처가 서로 이제 단축키를 공유하기 때문에 둘이 이제 그 서로 중복되게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단축키는 자 이런 그 펑션키 자 기능키 하고 같이 섞어 쓰면 상관없는데 한 글자 두 글자 이상 쓰지 말라 두 글자 이상 쓰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표식 메뉴로 가겠습니다 표식 메뉴는 뭐냐면은 자 요거는 제가 그 책에다 하나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어디냐면 42페이지입니다 자 42페이지에 가시면은 마킹 표식 메뉴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환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추가 명령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다 어떤 명령이 배치될 지를 고르는 옵션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환경에서 2d 스케치 돼 있고 3d 스케치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2d 스케치에서 자 요런 명령 외에 아 나는 다른 것도 많이 쓴다 예를 들어 뭐 동일 구속 조건도 많이 쓴다 이러면 요렇게 동일 구속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 오 조심하셔야겠네요 취소 눌러서 자 이거는 이제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요 자 문서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서 설정은 자 일단 새 파일을 하나 열어야 겠죠 자 새 파일을 아무거나 하나 열게요 이렇게 문서 설정은 말 그대로 각각의 개별적인 파일이 가지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응용 프로그램 옵션하고 겹치는 게 조금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새 부품 파일을 하나 열었죠 그러면 도구 탭에서 자 문서 설정을 클릭해 보죠 그러면 표준 자 단위 각각의 자 문서가 가지는 단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스케치에서의 선 가중치나 그리도 화면 표시를 할 수 있고 자 모델링에서 자 이런 걸 가질 수 있고 BOM 이나 기본 공차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응용 프로그램 옵션하고 제가 응용 프로그램 옵션하고 겹치는 게 있다고 했는데 뭐냐면 바로 화면 표시 모양입니다 눌러보면은 자 비주얼 스타일이 지금 현재 음영 처리로 돼 있죠 요거를 모서리로 음영 처리 근데 우리는 아까 어플리케이션 옵션에서 자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자 화면 표시에서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을 한 다음에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한 다음에 닫고 나서 새로 만들기에 자 문서를 하면은 자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아까 그게 왜 잘못된지 아까 제가 그걸 왜 하라고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저기 도구 탭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해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안 하면은 자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모서리가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주얼 스타일이 음영 처리로 돼서 이렇게 모서리가 표시가 안 됩니다 지금이야 별 이제 불편한 점 없어 보이지만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아 이거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언급했었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해서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 이거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상으로 해가지고 어 자 응용 프로그램 옵션 자 응용 프로그램 옵션 그러니까 인벤터의 환경 설정을 한 거를 자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그 인벤터의 기본 단축키에 대한 설명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 인벤터의 기본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저 해당 그 명령의 단축키가 이렇게 붙어 있음 보세요 해당 명령의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이렇게 돌출을 해 놓고 가로열고 2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이 명령의 단축키입니다 아셨죠 단축키가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명령어 뒤에 가로열고 단축키 번호가 붙어 있을 것이고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자 요거를 바꾸는 것이 바로 아까 도구 탭에 있는 사용자와 들어가면은 자 요 키보드 탭에서 여기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교재에 보시면은 36페이지에 보시면은 36페이지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자 인벤터의 기본 단축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윈도우 단축키와 인벤터 기본 단축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임벤터 프로페셔널 단축키 안쳐 좀 인벤터 프로페셔널 단축키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중급 이상에서 다룰 거니까 여기서 뭐 그다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자 이상으로 인벤터 환경 설정에 대해서 자 알아봤습니다 자 자 자 자 las 임 예 예 예